제이어리아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제일을 사랑하는 제이어리아 제이어리아 눈치챘어? 눈치 아예 못챘어? 아예 몰랐어? 무슨 바꼭제 이상한 거 하자면 왜 하고 싶어 갑자기 숨을래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코너 속의 코너래 뭐가 제일 좋아 꽃 진짜 이쁘다 아줌마가 잘 고르더라 아니 한 번은 사달라고 하는데 사달라고 엄청 쫄랐는데 한 번도 안 아 그래 쫄랐어? 난 기억이 안 나 팔찌 마음에 안 드냐? 제이어리아 저번에 사준 목걸이는 왜 끊어졌어 아 끊었어? 근데 좋아 끊어지면 또 사주면 되잖아 다음에 틈출 게임장 아 옷을 얼마나 먹었으면 되는 거야 정재열이 삼계탕 사기 전에 제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내가 물어봤지 제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야되지 않겠냐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제이한테 물어봐야지 정재열이? 불닭볶음면? 불닭볶음면? 현서 생일 언제야? 너랑 하루 차이지 이제 아 맞네 언젠데? 하루 7일 하루 7일 왜 현서 생일 할까? 아니 현서 생일 때 뭐 하나 기깔난 거 하겠지 뭐 그냥 뭐 누가? 이동이 이벤트 이동이가 내가? 왜? 왜? 진짜 왜? 맛있겠다 잘 먹게 간계탕? 와 죽인다 나 유튜브에서 이벤트하는 영상 자주 보거든 이런 이벤트 처음 봤어 진짜로 왜 이벤트하는 영상을 자주 봐? 조만간 기대해도 되겠는데 기대해도 되는 거야? 나 유튜브 다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